주식회사 구대원은 대기 중 부유 미생물을 최단 시간 내 검출, 측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미세먼지와 유해한 미생물의 제거를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공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현재 미생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부유 미생물 고속 농도 측정 키트 관련해서 특허 또는 이전을 완료했으며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장에 있는 기성 제품 측정기에 비해 훨씬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대상은 관공소, 종합병원, 요양원, 어린이집을 타겟으로 저희의 시장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원은 미세먼지와 부유 미생물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지지로 본 측정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관련 제품의 보급률은 존재하지만 부유 미생물 관련 제품의 보급률이 미미한 상태이며 또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화가 될 것입니다. 기존 타사 제품은 부유 미생물 측정 시 미생물 배양에 소요되는 시간이 36시간에서 48시간까지 현재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5분 이내에 데이터 측정을 목표를 수립하고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구대원은 2018년도 말에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이므로 2019년도 말에 시제품 출시를 하여 곧 매출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까지의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만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바이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시장을 1차 목표로 점유율 50%를 교두부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